총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결국 뇌세포들이 빨리빨리 죽어서 치매가 걸리는 건데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서 뇌세포가 재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죽는 속도가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결국은 치매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깊이 많이 했습니다. 세부적인 치매 환자가 어떤 문제가 뇌 속에 있느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많이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치매 환자들의 뇌세포 안에 있는 문제점이 그 변화가, 그 변질이 무슨 원인으로 생겼냐 이거는 몰라요. 치매 환자들이 왜 뇌 속에 있는 그들의 뇌세포가 빨리 죽는 생화학적 혹은 생리학적 변화가 와있다. 이건 아는데 그 변화가 왜 왔느냐 이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왜 왔냐 하면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낀 아주 좋은 과학자 한 사람이 그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뇌세포의 지금 연구 결과로 밝혀진 그런 변화가 왔을까 그래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병적인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뭘까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의 연구가 아주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스노우든 박사라는 박사의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라는 평가를 타임 잡지의 기자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타임 잡지의 표지, 커버 스토리 표지 특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집 기사로 타임 잡지에 실어준 유명한 치매에 관한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 연구 결과, 연구의 명칭을 non-study, non이 있는, non은 수녀입니다. 수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떤 그 원인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수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너무나 각자가 처한 각 개인이 처한 그 상황이 사람사람마다 같이 각색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수녀님들은 상당히 균일해 어느 수녀님이나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기는 아들, 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녀님들은 대개 수녀님들의 생활은 수녀원에서 그런 단체적 생활을 하고 또 종교도 어떻게 다 똑같고 그래서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해보면 원인이 좀 밝혀질 수가 있겠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녀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치매 원인이 발견이 되면 지금 치매 안 걸린 많은 사람들에게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그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시겠냐 그래서 수녀원에서 늘 아주 기꺼이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래서 이제 이루어진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외부적 환경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면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어떤 외부적 환경에 처한 수녀님들이 치매 발생이 더 많은가 어떤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지방에 있는 수녀님과 더운 지방에 있는 수녀님과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 사막 지역의 아주 건조한 기후 속에서 사는 수녀님들과 아주 습도가 높은 그런 습한 지역에 살아요. 이런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통계를 내봐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내면의 환경에 어떤 영향력이 제일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면 치매가 쉽게 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치매가 잘 안 걸릴 건가 마음속을 좀 보고 싶다. 마음속을 보려면 결국 뭘 봐야 돼? 왜요? 일기장을 봐야 돼요. 이제 수녀님들은 대개 일기를 쓰든 안 쓰든 일기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영원에 또다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순영원에서 좋다.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수녀님들은 여기서 여러분 보신 수녀님들은 다 지금 8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녀님들은 기억력이 뭐예요? 생생해. 그런데 벌써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인데 또 자꾸 잊어버리고 치매끼가 나타나는 수녀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쓴 일기하고 그런 치매끼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이 쓴 일기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청난 차이. 어떤 차이냐 하면 이런 수녀님들은 아직 지금 나이가 80대 초반으로 들어가도 기억력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의 일기장을 보면 첫째, 일기장이 빡빡해.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할 말이 많고 쓸 일이 많아. 그럼 쓸 게 많다는 말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겁니까? 수녀 생활을 의미 있게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녀로서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일기를 거의 안 썼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할 것도 별로 없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이럭저럭 지났다. 까짓 거 이렇게 별로 어떤 큰 의미를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하고 뜻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면 쓸말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치매 증세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의 일기장은 거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몇 자씩 써놨는데 그걸 읽어보면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참 후회스럽다. 그러면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2.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내 사는 삶이 의미 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 왜?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의사로서는 최고의 의미를 느끼고 사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어도 또 세뇌세포가 어떻게 살아나 재생이 돼서 세뇌세포가 생겨요. 자꾸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쉽게 이해가 가능할까? 이런 거를 맨날 하면서 머리를 자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러니까 세뇌세포가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도 그래요. 여러분이 운동이 좀 몸에 익숙해지면 점점 운동량을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근육이 점점 젊어지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계는 자꾸 쓰면 닳지만 우리 몸은 뭐예요? 재생이란 게 있어가지고 자꾸 새세포가 생산되기 때문에 쓴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줄게? 안 다르면 왜 줄게? 하느님이 이제는 됐다. 이제 너는 뭐예요? 이제 그만 쉬어라.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면 모세라는 선지자가 죽을 때 몇 살이었게? 1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보문 이렇게 써놨어요. 그 모세가 죽는 날 빌빌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죽는 날도 뭐 했어? 등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스카산 아마 너보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그걸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확 그날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저쪽을 봐라. 저 땅이 네가 지금 이집트로부터 인도해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시점까지 오는 것이 너의 사명이었다. 너는 사명을 잘 원수했다. 이제 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은 너는 그 사명을 더 이상 너는 욕하지만 맡은 거다. 여수하라. 지금부터는 요수하라. 요수하라는 말의 뜻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율법시대는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하나님이 너는 잠들어라. 쉬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동안 주시던 생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스위치를 어떻게 여러분이 스위치를 이렇게 돌리면 전기불도 점점점점점 꺼져가 가지고 탁 돌리는 거예요. 탁 전기불이 모세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잠들 때 나이가 120이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육체적 건강상태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모세가 죽는 것 그래서 늙어서 병들로 죽은 게 뭐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저 시위를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싹 거두으셨다. 그럼 모세가 죽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대로 죽게 되어 있지 않아. 저도 모세처럼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무 아픈 데도 없고 아직도 기력이 생생하고 그런데 상구야 너는 그동안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네가 할 한계는 바로 여기다. 나중에 내가 깨워줄 테니까 그때 하늘나라에서 보자. 자 그럼 멋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린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놨어요. 그래서 그 그 그 그 그 그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우리 한분신은 그게 딱 여기에 딱 벌써 와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딱 그걸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방을 같이 쓰는 그 룸메이트한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룸메이트가 볼 때는 한분신의 암이 자기보다 더 센 암이야 더 나쁜 암이야 아시겠죠? 자기 암은 한분신의 암보다 훨씬 쉬운 암인데 한분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 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딱 그런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바로 벌써 여기 뭐예요? 딱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렇죠? 그 영이 지금 함께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봉사작감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 그래서 일기장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도 뭐예요? 영적 에너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수녀님으로서 하는 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우는 일이 수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일생에서 남을 도운다는 게 없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 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시간에 말씀드린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왜 유전자가 꺼져있을까? 자기들이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면서 사람들은 한 끼, 두 끼 먹는 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들은 뭐예요? 흥청, 망청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의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흥청, 망청 쓴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그냥 욕심으로 내가 살 때는 그러니까 쾌락이 행복이 아닌 것은 그것이 이기심과 욕심이 저변에 깔려있고 남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게 한 병에 80만 원짜리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 남들은 자기들끼리 한 병에 얼마짜리라고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남들에게 도움이 될 삶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사랑을 실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이 보람있고 의미있고 의미있고 뜻있는 삶입니다. 수녀님으로서도 의미를 느끼면서 사는 삶이 결국은 건강에 그 유전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갱년기 장애라는 것이 있죠. 갱년기 장애 50대까지 매월 생리 생리라는 것이 결국은 남자와 확실히 다른 여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생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 우리 남자들은 그런 특권이 없어. 왜?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애기를 낳았을 때 큰 느끼는 옥시토신 절정의 행복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리가 없어지면 많은 여성들이 소위 갱년기 장애라는 것을 느낍니다. 갱년기 장애 그래서 갱년기라는 말은 꽤 괜찮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갱자가 무슨 갱자예요? 새롭게 갱신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인데 생리가 끝난다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생리가 끝난다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폐경이라고 부릅니다. 폐자 는 무슨 폐자예요? 문 닫았다는 겁니다. 여자로서 문 닫았다는 말이에요. 장사 잘하다가 가게 문 닫았다는 말이에요. 참 나쁜 의미입니다. 폐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오면 많은 여성들은 그 폐경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하 나도 이제는 함물 뭐예요? 가꾸라고. 아니 생리 안 하면 그 함물 간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자라는 것의 가치는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그것만 여자의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생리가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함묵을 갔구나. 여자로서 별로 쓸모없는 여자가 됐구나. 이제는 앞으로 늙어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철저히 폐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렴이 상당히 강해요. 이 한국 사회를 그렇게 압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폐경이 오면 다 부정적이었어요. 거의 99% 부정적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 여자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전전 뜻에 반응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쭉 해오면서 많은 것을 관찰해봤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면서 강의를 해보면 영국, 독일 이런 데 가서 선진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특히 이미 폐경이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보라. 그러면 청중 중에 여성이 한 백 명이 있으면 폐경이 왔다. 그럼 한 40명 손을 들어. 그중에 경련기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40명이 폐경인데 경련기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 손 들어가면 대개 20명 정도밖에 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은 뭐예요? 한 50%는 폐경이 이미 왔지만 경련기 장애로 모르고 살고 돼요. 우리 한분 씨는 어때요? 경련기 장애 없죠. 네. 없게 생겼었다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국에서는 1980년대만 해도 대부분 90%는 다 폐경이 오면 갱년기로 고생 고생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화끈거리고 땀이 뻘뻘 나고 기운이 빠지고 감정적으로도 굴곡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일에도 눈물이 나고 죽고 싶고 이런 각종 아주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갱년기 정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경상도 지방에 한 분은 김해 한 분은 부산 이고 한 분은 유치원 협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협회 회장님이고 또 한 분은 정무님이야. 두 분 다 암에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두 분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한 6개월 한 1년 지난 사이 다 완치하죠. 그러니까 두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치원생 때부터 뉴스타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생을 가르치려면 유치원 선생님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을 가르치려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상 남북도 지역에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한 100명이 모였어요. 왜?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암에 걸려서 나왔으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각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여수에서 좋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90% 대한민국 여성의 거의 90% 의 배경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은 갱년기 장애를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때 인데 제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원장 선생님들 그러니까 대개 50% 조금 살짝 40대 후반 50대 초반들이 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다 이제 배경은 온 분들인데 갱년기 장애로 전혀 고생을 안 하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왜? 100명 중에 60명은 갱년기 증세가 전혀 없어. 40명만 뭐예요? 그 당시에 90%는 다 갱년기 증세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님의 경우에는 완전히 거꾸로 왜 그럴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 아이 때부터 잘 가르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유치원을 해서 엄마, 엄마, 아빠로부터 못 배우는 거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는 그런 상당히 상당히 숭고한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자기가 하는 일에 그리고 또 애들 보면 이뻐 안 이뻐?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해요? 산토끼 깡충깡충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사니까 유전자가 잘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안 꺼지면 그렇지. 그런데 갱년기 장애는 왜 오냐 하면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떨어지는 여성들에게 갱년기 장애가 오요. 여성 호르몬이 여성 건강 전반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다가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 갱년기 장애로부터 시작해서 골라공정도 빨리 걸리고 치매도 빨리 오고 아주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게 나쁜 거예요. 건강에 그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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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판사님 사모님은 어때요? 없죠? 딱 그렇게 생겼어.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누구는 안 했겠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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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신호 별로 모르고 지났죠. 이렇게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성으로서 그냥 남편 말만 듣고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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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는 않습니다. 하시겠죠? 자기들 자신의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자기들에 뭐가 있어? 확실한 주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집도 그래요. 그리고 남편들이 조금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경이 딱 와도 여기도 그렇죠? 아직 아직 배경이 안 왔나? 아직 아직 모르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약사님이시고 고등학교 대학교 연대장 했대요. 연대장 조그만 해도 뭐예요. 아주 그래서 배경이 딱 왔을 때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배경이 옴과 동시에 어떻게? 꺼져버리면 그때 경량기 작용이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배경이 왔다. 그 배경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작용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여자로서 한물 갔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이제 한물 가버렸구나. 여자로서 중요한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구나.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아야 돼. 왜? 여성 호르몬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좀 덜 고생을 하고 그런데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면 그게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40% 유치원 원장 선생님을 하면서도 갱년기 장애로 고생했다 하고 있다 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한다는 것이 그냥 생업으로 계속 하려니까 이거 참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루하루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참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이신 분들 갱년기 장애를 별로 모르고 지내갔다는 분들은 주로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일이 또 있기 때문에 폐경이 딱 와서 생리가 끝나면 아이고 시원하다 매월 행사 안 치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폐경이 딱 오면 기뻐 경영기 장애가 심한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찔찔 울어 그래도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끝났어 그러면 친구도 뭐라 그러게 나도 아직 너한테 말 안 했지만 나도 끝났단다 그러면 이제 같이 울고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있대 그런데 동아리에서는 절대로 폐경을 폐경이라고 안 부른대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고 하면 원경이라고 폐경이라고 우리는 인물을 완수했다 그래서 명예로운 인물을 완수한 여성들이다 이렇게 공정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참 공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쳐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거를 절대로 어떻게 접수 하지마 딱 들어와서 악령이 부정적인 민원을 민원서를 제출하면 뭐라 그래요 빠꾸 접수불가 그래서 즉숙에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성령 정신님에게로 가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눈을 감은 눈 깜빡이는 시간도 아깝다든가 그런 기발한 영감을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그 여성 여성 환자들은 이 부정 이 악령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면 그거를 어떻게든 부정적인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기 싫다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아주 조건적인 잘못된 본성이 희한하게 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어떻게 선택하고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웃기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하고 넌 말 썩어버려 그럼 두 분이라 그럴까 그 다음에 미성애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분이 하고 상고하고 참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서로 원수가 돼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미성애하고 한분이 하고는 가까운 친구야. 그런데 상고하고 미성애하고는 아직도 전화도 하고 가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상고하고 미성애하고 시내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상고도 바쁘고 미성애도 바쁘고 그래서 미성애 잘가? 또 봬? 이러고 지나갔는데 미성애가 한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사문아 나 상고 만났다. 시내요. 그러면 이 한분이가 알아 왜 전화를 했는지? 자기를 스트레스를 주려고 전화했던 거 알아. 알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분이가 또 물어봐요. 상고 그 새끼가 무슨 소리 하든. 그런데 미성애는 뭐예요? 별 얘기는 없었어. 그러면서 뭐를 흘려요? 사실은 무슨 얘기가 있기는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흘려. 사실은 얘기한 거 하도 없는데. 별 얘기는 없고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 그러면서 한분이 뭐라고 그래요? 바른대로 말해봐. 틀림없이 상고가 쓸데없는 소리 했을 거야. 상고는 그런 소리 안 했어. 그러니까 한분이는 자꾸 스트레스 달라고 막 결국은 넣어요. 없는 스트레스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잘 보면 그 모순된 행동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뉴스타트를 하고 나면 아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 이거 모순되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 이제 뉴스타트를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괜히 전화해서, 괜히 문자 보내서 너 스트레스 받고 싶니? 그러면 그 문자 받으면 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 박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선택하시지 뭐요? 마시기만 합니다. 스트레스를 선택하시지 뭐요? 즉각적으로 거부해. 어떤 이 부정적인 대화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예감이 딱 들면 그 자리에서 뭐요? 차라!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배구 선수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구 시합 하는 걸 가만 보면 뭐요? 이 배구 공이 스트레스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공을 빨리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넘겨줘야 돼? 밖이 어렵게 넘겨줘야 돼. 배구 공이 스트레스에요. 그래서 배구 공을 이쪽에서 스파이크 하면서 스트레스 먹어라! 하면 저쪽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밀어먹어라! 그래서 배구 선수가 되라는 말이야. 상대방에서 스트레스 먹어라! 그러면 뭐요? 적극적으로 쓰러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놔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배구 선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죽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누가 죽였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크게 당겨요. 그게 뭐냐면 담배가 내 몸에 해롭고 술이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술이 먹고 싶은 것 담배가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다 알면서도 자꾸 피우고 싶은 거나 스트레스가 내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스트레스를 자꾸 선택하고 싶어!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나의 어떤 욕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욕구는 누가 넣어준 욕구야? 그게 악령 사망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게 악령이다. 그게 잡신들이야. 그래서 사실은 뉴스타트의 그 싸움의 대상은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야. 뭐예요? 악령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우리들의 씨름은, 투쟁은 혈과 육, 즉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엇들? 악령들에게 대한 씨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악령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령들이 결국 내가 씨름해서 투쟁해서 이겨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는 인간으로서 악령을 이길 수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정신을 차리고 성령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의존해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령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안겨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거든 점잖하게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나 지금 어디 나가는 참이야. 다음에 통화해? 하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은 점잖게 사양하셔서 모든 긍정적인 것만 사실 긍정적인 게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놀랍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세게 합시다. 긍정적인 것만 골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뱃속에 골라서 잡수시면 반드시 유전자들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뱃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뱃속에